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드디어 완성했다 그 이름하여 뭐든지 붙여버리는 기계 이 개그로만 할 것 같으면 뭐든지 다 붙여버리는 기계지 자 그럼 한번 잘 만들어주는지 성능 테스트를 해볼까 자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부서진 구슬 있지 자 그럼 이 구슬을 자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돌리면은 자 보자 이제 다 붙어졌겠지 열면은 그렇지 역시 이렇게 깨진 구슬도 다시 붙어버리는 엄청난 기계지 자 이건 다시 해봤고 아 나는 역시 똑똑한 과학 천재야 음 그런데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놔도 딱히 어디다 써야할지 생각이 안나네 아이 그래도 뭐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아이 일단 냅둬 보자 어디 보니까 보스나 보스 Jako 아! 왜 너 차례가 어딨어? 네 차례가 어딨냐고 버스 내가 잡는다! 너는 왜 뚫돼? 위로 구르기 야뿌르고 오빠 동생한테 양뿌리하지! 버스는 내꺼야! 양보는 니가 해야지 나이도 많이 나이도 많이 내가 게임할거야 너 내가 게임할거라고 너 내가 게임할거라고 나 좋겠다! 좋다 좋아! 좋다 좋아! 너 별로 안 좋겠다! 나 별로 안 좋겠어! 내가 깨받아! 엄마! 엄마 괴롭혀! 어디 조그만 게 말이야. 맞아 해야지. 헐 땋땅땅땅땅 아 여보 뭐 쉬는 날인데 어디 안 놀러 가. 오늘 회사도 쉬는 날인데. 난 바빠요. 내가 가계부에서 정리하고 그래야 돼. 네. 음... 아빠! 엄마! 오빠가 괴롭혀! 봄수가 괴롭힌다고? 빨리 와봐! 오빠가 괴롭힌단 말이야! 서로 싸운 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아 뭐야? 봄수 니가 우리 이쁜딸 요루루 니가 때렸어 맞아 맞아! 아 때린 적 없는데? 때린 적 없다고? 오빠가! 이봐 이거 봐 얘 때린 거 봐 이거! 아 요루야! 오빠를 때리면 어떡해! 뭐하지 짜이게! 아니 아니 오빠 나 여기 멍든 거 안 보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빠 이거 게임 타서 와가지고 치사기 계속 자기만 한다고 그런단 말이야! 내 게임기인데 그럼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아이 같이 해! 같이 해! 아 여보 이거 게임기가 하나라서 애들이 싸우는데 아이 어쩜 좋지? 아유 오빠가 좀 양보도 하고 요루도 양보하고 양보하면서 하면 되지! 아이 그러게 아이 이거 게임기를 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이거 아이 진짜 둘 다 양보하면 이득은 누가 하나? 맞아! 어쨌든 서로 양보하면서 어? 사이좋게 어? 쓰도록 해라 응? 여보 이제 가자고 어어어어 붙이지만 어휴 젠네들은 붙기만 하면 싸워대 그러게 말이야 맨날 붙어 있으면 맨날 싸운하다니까 ? 훗 아이 남매 피라고 할바나 어? 응 응 엥렁 역시 ving 동은 이렇게 모았다가 싸는 게 제맛이 자 한번 싸 볼까! 호발야! 언제 나와? 아 뭐야 나 이제 시작했단 말이야 아직 한 시간은 더 있어야 돼 내 똥 다 살라면 나 아까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빨리 나오면 안 돼? 응 안 돼 응 안 돼 나 급하자올 아이씨!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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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는 못 쳐 못 쳐 야, 야, 똥 싸려! 아, 내가 쐈 거야, 내가 쐈 거야, 내가 쐈 거야, 내가 쐈 거야, 내가 쐈 거야! 아니, 오른쪽이야, 요로!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와봐, 잠깐만. 아, 진짜, 잠깐만, 나와봐. 아니, 요로야, 내가 똥을 싸고 있잖아. 그치? 난 아까부터 기다렸잖아. 내가 만약에 네가 똥 쌀 때 들어왔어 봐. 그럼 나는 자극하겠지? 안 들어가는데? 어, 진짜? 아니야, 어쨌든 나와, 나 급하단 말이야. 오빠보다 내 장르도 분명해. 나온다, 나 나온다, 그럼. 나 진짜 나온다. 어? 뭐해? 안 닦고 나온다. 으아악! 으아악! 금세 거야, 금세 거야, 금세 거야, 금세 거야, 금세 거야. 헬동만, 헬동만야. 어, 형, 형, 형. 으아아악! 아, 저기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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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왜? 아니, 당신 그, 자식 그,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지금? 아이, 너도 자식이거든? 아, 나 시원하나잉. 아, 지금 똥 싸는데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렇게, 이렇게 딱 두껍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세요, 이던데? 나 똥 싸는데 들어왔단 말이야, 요러가? 아이! 아니, 아버님!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밖에 어, 이렇게 연약한 여동생이 어, 1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어? 진짜 가정교육을 잘못했어, 이거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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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 잘못했어, 두 다 잘못했어, 어? 어, 아이, 진짜. 아, 안 되겠다, 니네 둘이 아직도 화해를 안 한 모양인데, 둘이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양보를? 어? 서로 배려를 할 줄 알아야지, 어? 그래, 그래. 아니, 저는 아직 똥도 못 닦았다구요. 아, 그래? 아이, 어쨌든! 서로 내가 양보하라는 의미에서 서로 공평하게 내가 만 원 줄 테니까 오천 원씩, 어? 어? 아싸, 내 거. 어, 오천 원씩 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먹어, 알았지? 맛있는 거, 마시, 맛있는 거. 음, 음. 둘이 오천 원씩 맛있는 거 사먹어, 그리고! 아, 맞다, 맞다. 바둑이 산책 시켜야 되는데, 니네들이 마트 가는 김에 바둑이도 산책 시키고 와, 알았지? 바, 바둑이? 아, 어. 바둑이? 알았어, 바둑이. 내가 산책할 거야, 내가. 아이, 여보. 아유, 여보. 아유. 가정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자식 가정 교육을. 아유, 정말. 양보할 줄도 모르고 키웠어. 아이, 진짜.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서로 남멘 징그러지 몰라도, 어? 서로 양보를 안 하네.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야. 바둑이 산책 때 내가 시킬 거야, 목줄 내놔. 아, 싫어, 내가 시킬 거야. 내가, 내가 먼저 잡았어, 목줄. 아, 왜? 아, 싫어. 아, 왜? 아! 아, 왜? 그건 맞긴 한데, 그래도 내가 하면 안 돼. 싫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내가, 내가. 아, 그래, 그럼 니가 해. 그래, 내가 할 거야. 그래, 니가 해. 대신 나는 만 원으로 나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아이, 싫어. 아이, 나도 나도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싫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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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싫어, 나, 싫어. 나 완전 싫어. 아, 나도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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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오빠를 쳐. 이게 공세를 쳐. 이거 뭐 먹지, 우리 맛있는 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지, 이거 먹을까,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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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 복숭아 맛인가, 이거? 복숭아 맛? 그럼 이건 토마토 주스인가?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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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슨 맛이야, 그거, 무슨 맛? 이거, 이거, 이거 딸기맛. 딸기맛? 어, 복숭아 맛이라고 딸기맛. 어, 나이씨 이거 얼마예요? 어? 어, 만원, 만, 만원이요? 에? 이거 만원이라는데, 이거? 그거 하나 사서 만원 먹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복숭아 맛 먹을래. 난 딸기맛. 아니, 하나밖에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딸기맛 사자고. 아니, 하나밖에 못 산다니까. 그래, 딸기맛. 아니, 요리야. 하나밖에 못 산다고. 그래, 딸기맛 사자고. 돈이 나한테 있는데, 하나밖에 못 산다고. 딸기맛 사, 딸기맛. 집어넣어, 집어넣어. 딸기맛, 딸기맛 집어넣어. 딸기맛 집어넣어. 빨리 집어넣어. 딸기맛, 딸기맛. 잠깐만, 알아서, 잠깐만 집어넣어봐. 진짜, 잠깐만 집어넣어봐, 그럼. 아아악! 죄송합니다. 나는 딸기맛 먹고 싶단 말이야. 아아악! 복숭아 맛, 복숭아 맛, 복숭아 맛. 아, 뭐야. 딸기맛 안 산 걸 엄청 후회하게 될걸. 아니, 복숭아 맛 먹고 싶단 어쩌라고, 그럼. 딸기맛이 맛있다고, 원래 그거는. 내가 바둑에 살짝 더 시켰으면서. 아, 저, 저기. 친구들 일로 와볼래? 와봐. 뭐야, 넌. 넌 뭐야. 뭐야! 내가, 아, 나 몰라. 나 쥐넉대잖아, 쥐넉대. 어, 잠깐, 늑띠였잖아. 어, 늑띠였잖아, 늑띠 몰라, 늑띠. 아, 아아, 아아, 아아. 그 복생이네. 아이, 복생이야, 자. 알았어. 야, 내가 너희들 엄청 지켜봤는데, 야, 너희들 진짜 너무 싸우더라. 그래. 음. 그래서? 근데, 너희들 싸우는 거 보니까 공평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 같아, 맨날. 맞어 맞어 맞는 말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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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들을 공평하게 만들어줄까? 어? 진짜 그거 우리 안싸워? 아 절대 안싸워 싸울 일이 없다니까 확실히 공평해질 수 있는거야? 아이 그럼 공평해 50대 50 똑같애 어 그거 그렇게 만들어줘봐 아이 자 우리집으로 따라와봐 빨리 와 빨리 와 여기있어 따라오면 안돼 들어와 들어와 고认 뜬 ait 아이 잠깐 뭐야 이거 어 뭐지? 어 뭐야 어? 엏 넌 뭐야 너 뭐야 넌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